어? 기다려! 뭐해? 오빠한테 예쁘게 보려고 립스틱 몇 개 가져왔는데 어떤 게 더 예쁜지 봐? 어떤 게 더 예쁜지 봐? 에이... 아 뭐야? 아 뭐야? 아니 거기 있어!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여기서 볼 수 없어. 아, 립스틱이야 이게? 응. 첫 번째. 딴 거는? 소원 쓰면 안 돼, 지금. 안 되지. 입술이 이뻤나 보다. 아니, 저 사울 게 있다. 두 번째. 저 눈빛 봤어? 늑대. 늑대. 왜? 콕콕 한 번 해주면 안 돼, 콕콕 한 번 해주면 안 돼. 알았어,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. 소원 아니다, 이거. 소원, 소원 아니다. 소원 아니야? 소원, 소원. 뽀뽀 소원이었잖아. 그거는... 오, 진득하겠네. 뽀뽀만 해주지. 고아괴해서 조정됐으면... 뭐 두 번째 개 개개해줄거야. 어떻게 하면 돼? 썸네. 여기 티도 안 나는데? 어, 티 나도 알아. 아, 친구야. 아, 미안. 아, 너무 웃겨. 어? 티라? 어. 아니 내가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발라. 어? 놀래가지고. 좀 너무 빨리네. 힘들고요. 어? 나갔어.